일단 응급처치는 하긴 했는데 뼈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.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.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검사기가 없으니까 이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. 괜찮아요. 여기로 가면 되겠다. 업해요. 업해요 얼른. 괜찮아요 정말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. 정말 안 아파요? 네 저 하나도 안 아파요. 일어나서 걸어봐요 그럼. 안 아프다면서요. 일어나서 걸어봐요. 이 사람이 큰일 날라고 진짜. 무슨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. 의사가 아프다면 아픈거지. 왜 말을 안 들어요. 그리고 뭐가 괜찮아. 지금 꼴이 어떤 데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괜찮아. 거상에서 쫓겨나서 이딴 호스피스 병동에 와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요? 나 무시해요 지금? 셰프면 요리만 하면 됐지. 온갖 환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이따 사고나 치고. 당신 찾아 온 산을 뒤지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. 셰프님이 죽든 살든. 앞으로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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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이렇게 해야할까.